전문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분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1분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책을 2조 달러 이상 넣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지표 권장도 호조를 발생했고 이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목요일에 3대 지수는 반등을 성공했고 그다음에 금요일 프라이데이 때문에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일단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다우전스라든가 S&P 같은 거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까지 기술주에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 하락파동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서 지금 가장 상승이 컸던 주들을 볼 것 같으면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산업, 통신서비스 이쪽으로 해서 먼저 이런 순으로 상승이 컸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금융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증시와 채권을 돌고 나서 그다음에 이 자금들은 상품시장과 부동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셔가지고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떨어져 있었던 경기 방어주라든가 경기순환주들의 변환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 상황에서 아이비라든가 해직반드들이 지금부터는 리밸런싱에 들어가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주들을 조금 약간 해증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어느 정도는 실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하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분기 시장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2분기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제가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유동성이 크고 또 전체적인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주책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품의 유동자금들하고 아이비들까지 조금씩 합세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부안해동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혹해가지고 달려들거나 해가지고 큰 손실을 보관한 일은 없으시기를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일단 우리 2주 전에 금요일에 한국계 투자자였던 빌 황 펀매니저 PM이 거기에서 크게 손실을 보고 지금 잠적했는데 이 사태를 인해서 노무라라라든가 크레딧 트위스트 같은 다른 업체들 아이비들이 큰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중국에 관련된 주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관련 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블럭딜 우려 같은 게 있으니까 만약 여러 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혹은 여기를 접근하실 분이 있다면 약간 투자를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단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반등을 보였던 것이 에너지 관련 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엑스모빌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석유회에서 관련 주들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스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로 혹은 이제 신재생 관련 주들 이쪽들도 같이 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정책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해갈 것이기 때문에 강한 추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주들도 좀 자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뭐 넥스텔이라든가 몇 가지 좀 중요한 그런 신재생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이 발표는 돼 있지만 실제 상원 통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내놨다가 다시 이제 반려되고 수정해서 다시 내고 이런 것들 과정 과정도 있으니까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지 그거는 물론 이제 곧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직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시장부터 2분기 시장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